이영애 씨, 연인이랑 이름이 똑같네요. 예, 얼굴은 많이 다르죠? 본인 얼굴이랑도 다른데요? 포샵 많이 하셨네. 사진은 날씬해 보이는데. 나이가 있는데 결혼 계약은 없어요? 예, 없습니다. 에이, 다들 취직하려고 말은 그렇게 하고 막상 입사하면 청착장도 올리던데? 저는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사실은 몇 달 전에 파혼으로 했거든요. 네? 아니, 어쩌다가. 뭐 이렇게 궁금한 게 많아. 이렇게 똑같네. 전 직장은 왜 간뒀어? 아, 제가 관둔 게 아니라 전에 있던 회사의 사장님이 회사를 접고 귀농을 하시는 바람에 제가 갑자기 신업자가 돼가지고. 송희 씨는 전에 선우기획 다녔네? 네. 사귀는 사람은 있나? 없는데요. 진짜? 아니, 왜? 남자들이 딱 좋아할 스타일인데. 저 잠깐 일어나 봐. 네? 네. 괜찮은데? 왜 남자가 없지? 뭐야? 얘기 아직 안 끝났는데. 안 끝났는데 가볼라고. 어차피 나 안 뽑을 거잖아. 뭐야? 어디서 반말이야? 네가 먼저 반말을 했잖아. 참. 아니, 그리고 무슨 면접을 보는 건지 성희롱을 하는 건지 야, 똑바로 해라. 그래도 한 방은 훅 간다. 별 씨. acquis지다. things bin 를